너와 나의 모습이 개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개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가 만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개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개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가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함께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개수님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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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가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아닌가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 att거든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안녕하세요 참야썰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리액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입시시 사랑해요 안녕 화이팅